오늘 제가 아이스박스를 챙겼습니다. 여기에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조수일리 여러분들께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배달하면서 오늘 1인 미디어를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까보시죠. 안녕하세요. 더운데 여기서 무슨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클린하우스 고쳐보고 있습니다. 더운데. 마침 아이스크림 갖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시네요. 그러면 이 클린하우스 관리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려운 건 없고요. 애로사항은 주민들이 지금은 관리를 잘해서 오세요. 잘 하시는구나. 가끔 안 해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없더라도 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다 버리지 말고 분리해서 갖다 버려주시면 우리 제주도가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TV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가족분들한테 영상편지를 쓰셔도 되고 이거 보실 거니까. 그러면 우리 사위가 펜션하고 있습니다. 아, 펜션이요? 바로. 우리 사위 너무 고생 많네. 내가 사랑하고 앞으로 많이 잘해 줄게. 사위한테 고마워. 사랑해. 딸도 사랑하고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잖아 해도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다가 이거.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조수지점에 근무하는 지점장 이관철입니다. 아, 지점장이시구나.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간단하게 뭐 평소에 내가 TV에 나갔을 때 이런 걸 한번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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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우리 항경농협 자체가 우리 도내 농협에서 제일 농촌스러운 농협입니다. 특히 항경농협에서 추구 파는 농산물이 아마 제일 많은 품목을 추구 파는 농협이 우리 항경농협이 아닌가. 소량 다품목 관련으로 우리 전국의 상인들이 어떠한 상인들도 꼭 이 항경은 거친다는 것. 아 그렇습니다. 지 전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딱 들어보니까 그냥 뭐 하다 말씀하시다가 제일 열심히. 어르신 TV에 오늘 출연하셨는데 TV에 나가면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평소에 그런 거 있으셨으면. 우리 할 얘기는 없고 아무튼 우리 가족도 진짜 건강하게 오래 재미있게 잘하도록 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노래는 어떻게 잘 하셨으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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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노래 부르시는데 옆에서 계속 흥얼거리셨군요 같이 자 그러면 한 곡 같이 산과 돌짝엔 물이 마르고 이름진 전옥당 잡초에 묻어 있네 어르신들 노래 들으니까 시원해지네요 아 덥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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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얄궁시 얄궁시 정말로 우연찮게 하나 거짓없이 우연찮게 지나다가 카메라들이 막 보여 MBC였어 먹방만 하다가 이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너무 영광입니다 가끔 불러주십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조카 아 조카구나 어쩐지 좀 이렇게 우리 놀러 나온 게 우리 엄마한테 한 말씀 개인기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 엄마 사랑해요 개인기가 엄마 사랑해요 하하하하 엄마 사랑하는 게 개인기 아주 너는 아주 소녀구나 자 우리 언니! 언니 한 말씀! 엄마한테 해도 되고, 나한테 해도 되고 오늘 재밌게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아 좋은 조카를 줬네요 그러면 우리 먹방자 선생님의 춤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다 같이 한 번 춰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둘 셋! 시작! 마지막!